머리에 붉은 띠를 두른 사람들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성과 속초 지역 산불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살림주들입니다. 이들이 16일 한국전력강원지역본부에서 열린 제8차 산불 피해보상 특별심의위원회를 인정할 수 없다며 청사 진입을 시도하자 경찰이 저지에 나선 겁니다. 현재 속초와 고성 지역에 이번 산불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만 모두 7개. 이 중 한전과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단체는 고성 지역 이재민들로 구성된 산불 피해비상대책위원회가 유일합니다. 이날 집회에 나선 소상공인들과 살림주 등으로 구성된 4개 비대위연합은 주택을 제외한 추가 피해에 대한 보상안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전이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협상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한전 측은 지난 7차 회의에서 제시한 전체 피해액의 60%를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초 한전이 제시한 보상률보다는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전체 피해액 1,200억 원에 이미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보상을 뺀 나머지 부분만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고성 피해대책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고성 산불 피해에 대한 보상률 협상만 7개월째 산불 피해 단체별로 입장이 엇갈리면서 또 다른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